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내가 젓고있지 예이구 위도우 시원하게 뚫렸네 이러니까 비에 담아왔지 와아 비가 오는 이런 적적한 날 정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같네요 참고로 대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돌아비 여러분 다른데를 보고 운전하면 안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 맞으면 머리가 빠진대요 여러분 트라이버가 비를 많이 맞아서 그래 아휴 내 그럴줄 알았다 내 그래머 비 맞을 때 싸돌아다니고 그러지마라 그만 얘기했는데 그 다 망했으니 뭐지? 오오오 번개 번개 진동 온대요 진동 막 오고있어요 이게 뭐죠? 뭐.. 모텔? 마약이 빠져서 실수한거 아 오닐형제 오닐형제를 완전 아작내려나봅니다 트레일러에 점착폭탄을 설치하십시오 진동 엄청나지 이렇게 뛰어가가지구 트레일러? 유.. 유치원 버스 좋네 아 잘 보이네 샤오 이야아 야구 선수급인데? 조종 딱 하고 아 너무 멀다 아 안된다 안된다 거리가 안된다 일단 가쪽으로 돕시다 어 일단 가쪽으로 돕시다 여기 지금 뛰어요? 저걸 돌면서 저 위인가? 아 저거다 저거 잘못끼린거 같은데? 저거 아닌데? 딴건가봐 어 반갑다 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됐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후다구쳐야겠다 뭐야 이거 아니야? 아 저거네 저거 여기 붙이고 bok 아유 그윽 아 엎 자 번개같이 움직이셔다 나는 마치 번개다 마치 소닉이 된 것처럼 각기전투 훈련은 전투다 자 훈련은 전투다 각기전투 번지고 데스 데스 아 나이스 깔끔했어 다시 게임 시작했어 웨이드에게 돌아가십시오 이 Overwatch 오오오오오 번개보소 바로 도망갑시다 그래서 막 뛰어오고 난리 났노 이제 로스 산토스 이제 로스 산소스로 미안하다 대단하네 애가 끈질기네 아이고 됐다 음 뿌듯하군 뒤로 가야되네 뒤로 그니까 내가 순간 딴데 딴데 갔었어요 뉴턴 뉴턴 내가 아까전에 오토바이가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오토바이 쟤는 왠지 넘어트리고 가고싶던 그런생각에 너무 집중했어요 아아 살살살살살살살 운전할때는 살살살 이렇게 돌려야 돼 이쪽으로 아아 여러분 친구를 괴롭히는건 정말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지금 웨이드 머리 다 뜯길 뻔했어요 어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이렇게 괜찮다 나이스 어? 스모고기 옛날에 이제 굽고돼있을때 스모고기 진짜 재밌었을거 같네 스나베로 스모고기가 시간 잘간다니까 패드로 운전 빡세지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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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행이다 다시 올라왔다 깜짝 놀랬네 갑자기 절벽이 나와 트리샤 트리샤 볼랭나인? 에 데스 더 트리샤? 너무 꼬불꼬불길이다 이게 산 하나를 지나나봐 스모고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 정답을 생각하잖아요 정답은 철입니다 철이잖아요 그럼 이제 스모고기 시작하는거죠 상대방은 철이라는 글자를 몰라요 정답이 철인지를 그 와중에 스모고기의 질문을 통해서 철인지 아닌지를 알아낸거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그거 그거는 움직입니까? 그래 그거는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맞추는거죠 이제 나쁜짓 하러 가는거에요 네 진짜 이제 나쁜짓 하러 갑니다 큰일났다 이제 이제 막 맴매맛을 짓 많이 하러 갑니다 여러분 더욱더 선정적이 될거에요 더욱더 잔인한 장면이 나올겁니다 다들 아 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야 이제 숲이 아니라 로스 산토스죠 빛보소 에헤헤 여러분 운전할때는 다른 방향을 보면 안됩니다 그냥 일찍선으로 가도 될거 같은데 왠지 뭔가 오오오오 역시 길은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가자 여기 정말 좋은 차들이 많아 여기서 아 진짜 아쉽다 여기 차 문 열리나 이거? 안 열리나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여기서 차 타고 갈라 그랬는데 저거 또 계속 저거 하면은 너무 늦어요 저 매일 다 매일 거의 다 봐요 잠깐만 친구야 아이고 갔네 아이고 앞에 그냥 서있을걸 뭐 차 한대 없나? 차 한대 주워가야되는데? 온다 망했다 아저씨 뒤에 차 온다 지금 경찰차 온다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좀 타 좀 좀 타 빨리 좀 타 아 걸렸어 아 아 저 친구 진짜 아 아이참 아 완전 늦게 저걸 하는바람에 아 아 큰일났다 이거 또 도망가는거 이거 또 아이고 이거 또 언제 도망가노 이거 또 하아 하아 일단 자유를 찾아 날아다닙시다 여러분 역시 운전은 오프로드지 아우아우와 야 근데 다들 집이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어 올뜩결에 숨어버렸다 자 불 끄고 이거 플스3로 하는거예요 후진 이게 핸들로 하는 것과 키보드로 하는 것과 감이 갑시다 그 순간 차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얼떨길래 따돌렸어 싹 피해주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저쪽이 방향이네 노래 시끄러 어디 보자 로스산토스 갈려면 상당히 많이 남았네 그냥 안전운전하면서 편안하게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런게 제일 빠르다니까 차 디비진다 차 디비진다 뭔가 또 꼬불꼬불길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니네 저 언덕위로 올라가야되네 아이고 언덕위로 다시 올라가야겠다 아이고 괜히 내려왔다 이거 아참 집으로 가는거리 싶은데 좀더 위에 길이 있나 자 일단 여기 여기서 뭐하는거지 아 여기서 로스산토스 한번 구경하네요 경치 보소 야 야 거의 십년이 다 됐대요 죽은 척을 십년동안 했답니다 자기친구가 죽은줄 알고 이때까지 울었는데 죽은 척을 한거였지 완전 화가났습니다 커플티 아 소름 커플티라니 넌 이제 알았네 로스산토스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딱 보고 음 잘봐요 딱 내려오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크게 돌 필요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갑시다 아 역시 바로 내려온 길이 훨씬 더 빨랐어 어 지도를 보고 앞으로 내려와야겠다 앞으로는 지도를 보고 내려와야겠다 이게 정답이였어 이게 정답이였어 히카곡치 뭔가 말이 많네요 혀짧은 친구 차가 너무 너덜덜덜한데 차 교체하면은 또 경찰고 올까봐 그냥 이걸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금 기차 기차 기태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제가 상처를 한번 봐드릴게요 아이고 많이 다치셨네 이 친구 아 이 친구 많이 다치셨어 아 그럼 이건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마이크 미셸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이 아까운 차를 벌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져가는 겁니다 절대 나쁜 짓이에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오 꺾이는 거 보소 어어 다니다 크하 라이뻔야 아 이곳이군요 이곳이? 그.. 뭐..뭐라 그랬노 하여튼 자기 사촌이 사는 곳이래요 어디 사촌 친구하면 구경이 납시다 차가 좋아야 돼 진짜 말을 못 알아먹네 야 저게 손님 대단한 사람이구만 아 얘 친구 집이래요 세상에 얘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거였어 얘 친구 참 공부 잘하게 생겼네 돈 잘 버게 생겼네 뭔가 회사 다닐 같은 그런 비즈니스맨 같은 그런 페이스 이제 이곳에서 차를 주차해 쓴다고 합니다 내 차 됐네 이제 이 차 이 차는 내 차네 그냥 괜찮다 임무성공 친구들에게 이겨라 이제 마이클 플랭클링 트래버를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만나러 가는 길이니 이제 아이고 큰일났다 이제 이제 마이클 만난다 이제 아 마이클 만나는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